여기 있어요. 제가 잘 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까이셨어요. 보장 여기 이사 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제가 5월 말에 이사 왔어요. 5월 말에? 지금 10월이니까. 알았어 알았어. 누가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애초에 그냥 집으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안 됐고 잘 모르고 지금 살짝 경계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풀지는 못하겠고 우선은 친해진 다음에 장홍아 이뻐 이뻐 장홍아 이뻐 알았어 알았어 장홍아 이뻐 알았어 알았어 이훈련사님이셔 이훈련사님이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훈련사님? 어이구이구이 문에 잠깐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들어가 볼까요? 민망에 하고 있으니 앉아 응 응 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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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앞으로 조금 나오셔야 우리 차홍이가 좀 친해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응 아휴 형님 부드럽다 상훈이 그리고 저 그거 좋아합니까? 뭐요? 간식 네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고기 같은 거 좋아해요? 아 고기 같은 거 고기? 이거 고기 아닌데요? 고기가? 아 지금부터 잘 먹을 거예요? 지금은 다 잘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저거 좋아해요? 응 너요? 으르렁대면서 먹게 으르렁대면서 먹게 정홍아 정홍아 다른 사람 말 좋습니까? 아예 다른 사람 말 아예 한 적은 없어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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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아 앉아 정홍아 앉아 정홍아 앉아 정홍아 앉아 정홍아 앉아 정홍아ots 정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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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uma uma一 對 정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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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beits 칼 정19 정19 납 refill 역시 유윤현사님. 손도 줘요? 아마 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앉아. 이렇게 이렇게 손을.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앉아. 이렇게 이렇게 손을.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앉아. 이렇게 이렇게 손을. 앉아. 살짝 손이 놀랬나 봐요. 근데 손이 이렇게 할 때 엄청 놀래. 앉아. 소설아치게 놀라네. 소설아치게 놀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물 수도 있겠다. 동계심 때문에. 자기 방어하고. 자기 방어 때문에. 쫄보해요. 완전 겁쟁이에요.